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여합시다. 김지영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요. 역사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때는 국사선생님이죠. 장땡땡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덩치 굉장히 크시고 완전 몸짱해. 얼굴도 이렇게 크시고 얼굴이 좀 크셨어. 어떤 특징이 좀 있으셨냐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하기 위한 도입부였어요. 선생님. 이 선생님의 특징이 수업을 막 이렇게 웅차게 하시다가 한 20초 내지 30초 간격으로 자꾸 예를 들어 뭐 1800 몇 년대 가보 계획이 뭐 있었다. 뭐 있었다. 흥! 이런 습관이 있으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약간 좀 퉁! 약간 기관지가 안 좋으셔서 그런지 계속 흥! 흥! 이런 습관이 좀 있으셨던 분이 계셨거든. 근데 어느 날은 제 기억에는 흥산대원공 관련된 부분이었나. 또 이제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 얘들아. 흥! 그러시는 순간 애들이 으아악! 이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스토리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집에 가보처럼 모셔놓는 고등학교 때 썼던 노트들이 몇 가지들 있어요. 그중에 국사노트를 펴보면 아직도요. 그때 흥성대원공 관련된 필기 근처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 장... 어이구 이름 나와뻔했다. 미안. 장모모 선생님 어... 흥! 멈췄음. 그리고 밑에 드디어 터뜨림! 이런 식으로 크크크 써있던 게 있었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갔었을 때 지금 한창 많은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그날 들었던 수업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 성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관련된 아주 작은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즉 제가 다시 말하면 저는 아직도 그 노트를 보잖아요. 그때의 그 선생님의 표정 그리고 주변 학생들의 그... 이제 분위기 그리고 그때의 공기 그때의 모든 스토리가 다시 재구성이 돼요. 제 머릿속에 그때가 한 게 영화 장면처로 내 머릿속에 박혀있다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수업은 어떻게 듣고 있으며 필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게끔 지금 어떤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하면 그냥 적고 필기한 거 있으면 적고 그리고 끝날 거니 나 지금 그거 지적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수업만으로는 절대 성적을 올릴 수는 없다. 이건 전제를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내 수업만 들으면 성적이 올라간다? 개소리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그건 사기꾼이고 결국 성적은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사후작업이 어떤지에 따라서 성적은 분명히 올라갈지 안 내려갈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됐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세 가지 정도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왕 수업을 들으실 거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수업을 들으실 거라면 최소한 이거는 합시다. 첫 번째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히퐈퐈한 것 같아서 히퐈퐈 죄송해요. 그때 기억이 너무 세게 나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발 수업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저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노리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리고 들어라. 아니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미안한데 세게 얘기할게. 나는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정상적인 진짜 올해 끝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거 할 것 같거든. 예를 들어 영어라고 쳤을 때 지문하다가 이렇게 해서 있다고 치자. 그리고 보통 선생님들이 문제 풀라고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럼 푸는 과정에서 음 음 정답 찍 그리고 이제 수업 기다려 그리고 들어 쓰레 써 나라면 이 짓거리 안 할 것 같거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내 개인적 차원에서 나오는 모르는 것과 애매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음 어 아 이거 모르겠어 음 어 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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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거 돼 음 애매 음 어 모르겠어 나라면 이 별것도 아닌 표시를 체크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야 이게 나 너 너 너 너 너 그리고 저처럼 생긴 선생님 하나가 이제 만약에 수업을 하면 이 수업을 그냥 듣는 게 아니어야지 얘들아 다시 다시 수업은 강사가 또는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주는 건 맞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분명 무엇 때문에 고생할 일이 생길 거냐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의 메인 포인트는 알겠다. 그러나 나는 뭐가 안 되는 거지? 나의 개인적인 단점은 뭐가 있는 거지? 이게 중심적으로 디테일하게 잡혀야 될 때가 와요. 그러려면 네가 뭐가 안 되는지가 뭔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과연 이 인간이 이 몰랐었던 부분을 과연 어떻게 얘기할까 를 노리고 있을 거야. 학생은 그래야 돼. 적극적으로 수업 들으라는 게 바로 이런 소리야 돼. 적극적으로 수업 들으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막 하고 저기요 저기요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하면 좋죠. 근데 적극적으로 내면에서의 적극성이 있으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새끼 저저저 김지영이 저저저저 뭐라고 얘기할까 노리셔야 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선생님이 야 이건 돼야 돼.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 그 순간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와 나 이거 오늘 해야 되겠다. 아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것만 들으면 안 되지. 네가 뭐가 안 되는지 알아야 되죠. 또 가만있어 봐. 이거 이거 저 인간이 뭐라고 할까 근데 저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건 나도 애매해. 몰라도 될 것 같아. 야 그럼 버려. 버려. 똑같아. 애매한 부분을 쭉 노렸더니 저 사람이 이거 돼야 된대. 아 그럼 그날 빨리 제대로 정리해야 돼. 몰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야 이건 도무지 어려워서 나도 모르겠다. 하지마 그러면 하지마. 수업은 노리고 듣는 거야 얘들아. 그래야 수업에서의 내용만의 기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모습이 눈에 밟히고 그걸 필터링 할 수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노리고 들으셔야 돼요. 제 형광에서 있는 학생들에게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제발 애매한 거 있으면 체크하시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풀고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이거 말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예요. 자연스럽게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나와 저 선생님 또는 강사 이 둘 사이에서의 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 하시면 돼? 갭을 찾고 필터링 하세요. 필터링 필터링하라는 게 뭔 소리야? 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리라는 소리야. 걸러낼 거 걸러내시라고요. 되셨죠? 너무 당연한 거여야 돼요. 사실 이 작업들은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그냥 학원에 오는 것들 수업에 오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길래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 갭도 찾았고 필터링도 했다? 이제 뭐 하면 되니? 나는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는 어떤 수업 들을 때 책상 위가 어떤 모양인지 참 궁금해.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책상의 모양은 책상 위 메인 교재 있어 뭐 이제 뭐 필기도구 있어 나름대로 뭐 거울도 좀 있고 뭐 어떤 학생들은 빛도 좀 있어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빚질을 하시고 여기 물병 하나 있고 뭐 뭐 스타벅스 뭐 커피 있고 젤리 있고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진짜 있어야 될 게 뭐냐 나는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많은 거 같냐면 여러분들이 메인 교재에다 필기는 열심히들 다 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은데 수업이 끝나고 종 치고 집에 가라 라고 하는 순간 책 덮고 가방 안으로 얘는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미안해 약간 좀 어디 쓰레기통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다시 안 꺼내본다는 소리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자꾸 메인 교재 이때는 공부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덮고 책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잘 안 보게 되거든 다음 수업 올 때까지 아 그런 일이 매주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는 게 스스로 문제점이 생긴다면 나람을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실제 저 고등학생 때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옆에 작은 노트 하나 손바닥에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노트 하나 정도는 꼭 준비해놨어 그리고 이 노트를 무슨 용도로 썼냐면 아 이 수업 시간이 이거 되게 중요했구나 라고 하는 이 갭 있지 갭 이걸 꼭 한 번은 보게 만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 작은 노트에다가 다시 옮겨 쓰거나 출처라도 썼어 그래서 당일날 무조건 봐야 되는 목록을 썼다고 다시 당일 봐야 하는 목록을 썼다고요 이게 어마무시한 힘을 나중에 갖게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요 6월달 7월달 정도 되면은요 보통 일반적 수업들에 대한 메인 줄기는 다 잘 잡히실 거예요 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지도 대충 예상이 될 정도로 대충 이제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때는 근데 뭐가 문제의 게 디테일의 문제야 나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디테일 근데 수업은 들었는데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가 되게 궁금할 때가 와 근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 흔적도 없어 수업 내용만 있고 최악이야 그럼 그때 뭐 하면 돼? 너의 개인적 단점들이 들어가 있거나 깨달음이 들어가 있는 노트 꺼내서 쭉 보는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얘들아 내 입장에서는 아니 수업도 잘 듣고 차이도 잘 잡아내고 디테일한 부분도 다 챙길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뭘 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 그냥 복습만 하면 되는 거지 제발 제발 이 얘기해드리고 싶었어 수업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나는 동의해요 근데 수업만으로 올릴 수 있다? 노 Yes, no, no 안 돼요 진짜 제발 이 정도는 하십시오 그러려면 그러려면 사실 이 모든 것에 전제가 되어야 할 건 사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어 선생님 또는 강사 의 맞는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맞는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들음은 알아 얘들아 OT를 보시거나 뭐 맛보기 강의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클릭하셔서 봤었을 때 어 저 사람 수업 잘하네 말고 그건 기본 메가스터디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그게 출중한 분이라고 나는 분명 믿고 있는데 그거 말고 너의 개인적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 내가 이렇게 모르고 애매한 구간이 있는데 저 선생님이 요 부분 부분을 어떻게 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잘 얘기해 주는 선생님이요 그게 맞는 선생님 아니니 얘들아 궁금한 걸 해결해 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맛보기 강의? OT?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나름대로 그래서 뭐 저도 수업할 때 현장 분들은 아시고 인강 제 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어떻게든 너네의 수준에 맞춰서 시각을 깔고 봤었을 때 얘들아 네가 이런 이런 부분이 안 됐으면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이런 이런 게 됐으면 이게 애매했을 거야 야 근데 이건 돼야 돼 이건 안 돼도 돼 이건 돼야 돼 이건 안 돼도 돼 라고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조차도 뭐 저의 해설강의나 이런 걸 보시거나 아니면 뭐 올인원 수업이나 뭐 아니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V 단어 수업 이런 것들 보시면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만 그것만으로도 안 돼 너의 개인적 참원에서의 모르는 것도 담을 수 있는 기재가 있어야 돼요 얘들아 부탁드릴게 알겠지? 앞으로 지금까지 1, 2월달 3월달 초 뭐가 됐든 계속 수업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좋은 일로 요 노트만으로도 충분한 디테일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됐죠? 김정희였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1, 3월달 초